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장마감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봉독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 검은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공감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087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은 금리가 정책금리 연중금리죠. 반영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표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중국 PMI 하락 미국도 마찬가지죠. 둔화 가리키는 지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잃어버린 10년.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구요. 그 다음에 방역 완화. 머건 스탠리. 중국 투자 의견 2년 만에 상향. 중국 또 중국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이거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작전 같기도 하고 잘 좀 보시고 금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구요. 네. 그 다음에 해외중시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 아모레 그쪽도 뭔가 이렇게 수요가 들어왔어요.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구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빈살만 잘난 왕세자께서 엄청난 투자는 아니고 가능성이네요. 네. 글쎄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 네. 아무튼 널뛰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 우리나라 채권 상황 보시면. 네. 이제 연속적으로 사 들어가는 모습은 뭐 아주 약한데요. 이번 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연물. 3.622. 자. 그 다음에 3.583. 역전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구요. 우리나라 상황도 안 좋네요. 10연물 계속 들어가네요. 그죠. 저점 갱신하는 거 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RSI도 47, 50을 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그러면 자. 국채 3연물 볼까요. 네.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네. 국채를 많이 삽니다. 파는 것 보다는. 자. 그 다음에 10년 봐도. 예. 10년도 사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채를 거의 쓸어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국채를 왜 쓸어 담을까요. 그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안전자산이죠. 네. 그래서 달러. 오늘 1000억 정도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내려갔습니다. 워낙 강세.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구요. 네. 자. 그 다음에 ADR 값. 오늘 비슷하네요. 400, 400. 네. 근데 125, 10년은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음봉이 조금 떴구요. 자. 코스닥 보시면 120에서 115로 예.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방향성을 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죠. 예. 잘 판단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이제 18로 막음을 했는데. 일단은 주봉에서 저점을 안 깼어요. 그죠. 요거 상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예. 얘가 고점을 칠 때마다 지수가 저점을 때렸어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고점을 칠 때마다. 지금 근데 저점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아마 이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왜. 예. 얘가 여기 이제 30 근처 갈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저점, 저점, 저점들이 계속 낮아졌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방으로 배팅. 푸트 옵션 쪽에 배팅이 강해지면. 이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 12월, 1월, 2월 중에. 예.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RSI도 보시면 여기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거 상황들을 잘 보시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측일 뿐이죠. 네. 올라갈 확률도 많이 존재하지만. 횡부할 확률도 있고 내려올 확률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잘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침체를 계속 반영을 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동 평균이죠. 네. 월봉에서 보니까. 여기 보면 60개월 선을 다시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거래밖에 안 지났는데. 네. 좀 보시고요. 주봉이 재미있습니다. 주봉이 진짜 재미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200주선이 있죠. 상당히 클리티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200주선 붕괴 이후에 반등했지만. 다시 재차 붕괴. 저항. 그리고 이런 모습. 추세가 계속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거스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추세가 확실하게 턴 하려면. 네. 완전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피보나치 롤에 의한. 분석인데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100%인 거는. 1658. 고점 대비 반터마.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항상 50% 이상 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게 어떤 거냐. 이거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과. 그다음에 역사적 고점을 만났을 때. 피보나치 대돌림이 1,342. 그래서 다컨버블급의. 그런 하락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IMF급이다. 이거는 이제 거의.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100%는 이거. 1658. 네. 여기 해놨죠. 1658 요선. 네.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죠. 1,300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생기는 거. 그러면 각 지표들은 어떨까. 현재 RSI가 45 를 가리키고 있죠. 얘가 한번. 30 밑으로 풍덩. 그래서 지금. 그 지표상으로는 딱 보면. 예. 여기 해랑 똑같아요. IMF 때 하고. 네. 모습이. 그다음에 MFI가 지금 현재 얼마죠. 26이죠.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들어오는 거 같다가. 지금 잘 보시면 되겠고. 자. MACD 를 보시면. MACD 는요. 이게 이제 만나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날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쯤에. 만날 것 같은데. 요런 현상. 요런 현상. 그죠. 이러면. 확실한. 대세 상승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요때. 여기.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렇게 나기만.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가장 강력한 거. 201선 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01선이. 2494 구요. 현재 주가는. 2419 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네.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요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선이 돌아야 돼요. 이게 끝이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아래로. 그래서. 요런 상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장기 입평이 돌려면. 상당히.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이거 돌 때까지는. 주식시장 안 보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환율이 지금. 조금. 요상한데. 오늘. 7원 30점 떨어졌는데. 코스피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 변화를 읽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네. 확실하게 죽었다. 얘는. 대세 하락으로 간다란. 표시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네. 고점. 저점. 형성이 됐고. 추세는 지금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턴할 때. LRS가 턴하면서 골든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생기면. 이 흐름은 멈출 것이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후행 스팸 머리 위에 있죠. 조만간 뚫을 태세고요. 네. 그래서. 은봉이 커지지 않고 있다. 주봉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일단은. 저점은 갱신했지만. 서서히 봉들이 작아지고 있다. 내려올 땐 봉들이 컸죠. 갭도 막 생기고. 막 정신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봉들이 짜실짜실하다. 에. 이제 바닥에 이제 슬슬슬 접근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요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 개인 3천억. 외국인들. 2,900억. 팔았구요. 선물로. 지금 시장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상해. 중국이 조금. 네. 그. 봉쇄 완화. 그런 이슈 때문에. 항생도 그렇고.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되죠.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미국의. 네. 선물 상황은 지금 약보합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오늘 정합을 보시면. 네. 금융 투자 애들이 오늘 조금 샀는데. 나머지 투자 애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개인 매수.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외국인들. 자. 보시죠. 코스피. 네. 연속 이틀. 금요일. 월요일.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팔고. 차익. 비차익. 그 다음에 선물. 네. 콜. 푸트. 네. 그 다음에. 미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크게 메릿들을 못 느끼는 모습이다.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2조. 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개인만 2조. 5천억 팔았구요. 그 다음에 중시 자금 보시면. 네. 지난 12월 1일날 목요일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왔구요. 이게 이제 한 7조 정도 이상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데. 외국인도 알고. 개인도 알고. 기관도 다 압니다. 융자. 그러니까 빚 낸 거를 올릴. 저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10.2. 빠구로. 완전히 그냥 폭샥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올 것이다. 계속 주장하는 바이구요. 자.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 1.1% 저점이 갱신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8만원 붕괴가 이제 곧 임박했는데. 앞으로 이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지원자. 예. 100원 빠졌네요. 예. 100원 빠졌습니다. 오늘. 주체별 매매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예. 네. 외국인 130만조. 많이 팔았죠. 예.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170만조. 예. 샀던 거 다시 다 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확확 변하고 있다. 그런 거를 반영하는 거다. 샀다 팔았다. 정신 없죠. 외국인들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박스권. 자. 붕괴. 다시 박스권 위로. 그래서 박스권 상단.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여기 201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자.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펜이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예. 크러시가 날.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잘 보셔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모습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끝나봐야죠. 지금 붙었어요. 캔들하고. 이렇게. 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월봉을 보시면. 네. 반등. 한 38% 반등을 줍고. 그래서 AB. 자. C파가 진행 중이고. 지금 세 마디. 자. 5만원. 4만 5천원. 4만원. 3만 5천원. 자. 이거는 확실하게 찍었기 때문에. 다음은 4만 5천원이다. 그런데 여기 구름대 보세요. 얇죠.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네. 골치 아프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라는 것과. 자. 엠벨로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써놨어요. 40년 동안. 8번에 주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7번에 휴식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10년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대세 상승 한 번. 아니면 하락 한 번 정도. 아니면 대세 상승 한 두 번. 요새는 100세 세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나중에 나이 늙어서는 못하니까요. 앞으로 한 대세 상승 한 번. 멋지게 한 번.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자. 내려오니까. 무슨 시기에요. 휴식하는 시기다. 그럼 언제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예. 여기 있는 상한선. 엠벨로프 상한선 올라탈 때.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올라탈 때 그때도 늦지가 않는다. 아직 멀었다. 예. 저번에도 내려올 때. 중심선에 한 번. 부딪히고.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중심선 갔죠.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지표들은. 바닥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 요거는. 한 번 더. 크레쉬가 남아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자. 코스피 종합에서. 오늘. 0.62% 자. 전환선 밑으로 와 있고. 조만간.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네. 다행히도. 뭐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 네. 그래서. 200일선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보시고. 자. 코스닥은. 구름대 안에서 헤매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없어요. 네. 보시고. 자. 옵션. 지금. 이번 주가. 동시만기인가요? 선물옵션. 네. 그래서. 315 기준가에서. 외국인들. 하락으로 배팅되고 있고. 개인. 네. 기관은 혼조세고. 그 다음에 상승은. 개인들이 상승. 기관도 상승으로. 그 다음에. 금액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순매수 말고. 자. 만기손익으로 추정했을 때는. 자. 302.5까지.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만 쳐놨고요. 그 다음에. 300부터. 하락의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관도. 하락 배팅. 그 다음에. 개인은 매수매도 되어 있고. 상승은. 외국인. 뭐 이런 정도죠. 자. 푸콜 레이셔를 보시면. 거래량은. 콜이 유리했고. 거래대금은. 푸시. 살짝 유리했네요. 이제. 하락 쪽에 배팅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네. 콜 차트에요. 콜 차트. 한번 해먹고요. 널뛰게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빠그러졌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상승할 그게 마음이 없고요. 주체들이. 그 다음에. 푸스를 보시면. 자. 푸스는 바닥 다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모양을 하고. 대량거래가 터졌죠. 그래서. 앞으로. 옵션 동시만기 근처에서. 변동성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5,000과 11,000 사이.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두 배짜리가 되다 보니까. 요거. 못 넘었어요. 지난달에. 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있죠. 14,000. 그래서 여기 있는. 11,000. 여기 붕괴되면요. 조금 안 좋아. 여기 구름대도 얇고. 그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요렇게. 캔들은. 후행 스팸 몸통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음달은. 보나마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캔들 밑으로. 네. 요거를 명심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길 바라고. 200도 비슷하지요. 얘는 살짝 위에 있죠. 그죠. 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팸 몸통 들어가 있고요. 자. 인버스 보실까요. 자. 한배짜리. 한배짜리는 기준선의 지지와. 조만간. 자. 다음달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요거. 그러면 캔들 위에 올라와 있고. 자. 기준선 전환선에 올라간다면. 상승 초입입니다. 이게. 상승 뭐라구요. 초입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언제냐면. 내년 2월달이거든요. 그러면 2월달. 여기가 4월. 여기가 3월. 네. 여기가 5월. 그러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예. 급락 말고. 코스피 급락. 예. 왜냐면. 여기까지는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있다고 하지만. 예. 그거는 일단 기간적으로 다 이제. 상세가 됐구요. 그래서 요 부분.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곧버스 한번 볼까요. 자. 코덱스 곧버스. 자. 마찬가지죠. 여기. 얘 저점. 지키면서. 얘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 조금 긴장을 하셔야겠네. 지금 인버스나 곧버스를 보니까. 네. 급락의 어떤 조짐들이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쌍복 맞죠. 쌍봉 상태구요. 그 다음에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여기 있고. 상당 기간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쌍봉 형태고 내려오느냐. 가장 클리티컬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를 이제 지지하느냐. 요거인데. 자. 그래서 요 부분이죠. 예. 자.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대로 다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해나가고.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지하는 305. 예. 그 다음에 요기. 예. 311. 네. 그래서 305, 311. 그 다음에 요 부분. 11이니까. 다음 주 좀. 이번. 옵션 만기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쯤에. 여기 근처에서 이 크래시가 날 가능성. 왜냐하면 쌍봉. 이 패턴이. 예. 그래서. 이 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세력들이. 여기 고점에서 많이 팔아먹은 흔적이 딱 보이네요. 외도가 많죠. 예. 그죠. 음.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서. 자.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후행스팬 들어가 있고. 자. 주봉을 보시면. 주봉. 일단은.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지만. 기준선이 꺾였어요. 네.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추세가 계속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후행스팬이 여기 밑에 붙어있죠. 나올 법도 하죠. 네. 자. 횡보만 해도 옆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타고 내려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으시고요. 잘 보시고. 그래서. 요. 지표는 상승초입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요. 양봉이 깨져야 되는. 저가가 얼마. 305.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깨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확실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스권인데. 자. 여기. 위에가. 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 하고요. 아래죠. 여기. 이 박스에요. 이 박스. 자.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어. 여기로 이제 붕괴해야지만. 본격적인. 여기. 이게. 이게. 이제. 확실한. 추세 하락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후행 스팸 보니까. 되게 애매해요.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마찬가지죠. 지금 전환선 밑에 와 있고. 자. 앞으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랭코 차트. 자. 반등 세게 들어왔고. 주봉도 마찬가지. 자. 일봉은.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요게. 만약에. 한 블록의 벽돌의 크기가. 4포인트 정도 되니까. 지금 오늘 얼마죠. 311. 네. 310. 311. 딱. 요게 되면. 벽돌이 딱 바뀌어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네.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 3260개야. 살짝 사면서. 조절하죠.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고점 이후로. 이제 3.9% 빠졌는데. 자. 앞으로. 며칠을 더 보냐. 3일 더 보면 돼요. 만약에. 이 고점 못 넘잖아요. 325. 그러면 이제 계속.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달 동안에. 반등의 세기가. 만만치 않아요. 되게 세요. 16% 올라왔어요. 여기 저점으로부터. 네. 진짜. 요거. 잘 보시는데. 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점 하나 또 찍혔고. 그 다음. 월봉을 보시면. 네. 60개월 선에 저항이 정확하죠. 그죠. 네. 그래서. 16% 상승. 반등. 고점. 저점. 반등. 다음. 기다리고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다시 보시면. 지금은. 앞으로. 3거래를 더. 그러니까.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길날. 네. 어떻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됐는지 보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121선과. 여기 밑에. 61선이거든요. 네. 이거 맞아 맞아. 만약에. 붕괴가 되면. 300선인데. 거기가 붕괴가 되면.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280포인트. 붕괴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제는. 확실하게. 주식시장이. 에. 침체. 경기 리세션을 반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에. 다. 빤스런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포지션별. 에. 상황을 보시면. 자. 선물과 옵션만 봤을 때. 개인은 포지션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5조 3천억. 예. 9월 8일부터 많이 팔았죠. 그래서. 합치면. 하락 포지션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기관도. 예. 5천 3백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자. 하락 포지션 맞죠. 그 다음에. 선물 옵션만 보면. 똑같이 하락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그냥 주구장창 매도 포지션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지도 않고. 그러니 지수가 제대로 안 가죠. 외국인들한테 농락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 중요하죠. 그래서 선물과 옵션만 보면. 네. 큰. 자. 340까지. 310부터 340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 변화 없는 거. 네. 그냥 옆으로 깁니다. 상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합치면. 5조 5천억을 샀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으로 나옵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선물로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은 노리지 않고 있다. 하락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손해가. 네. 아마.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그 다음 주. 어. 12월 12일. 그 다음에. 고주간. FMC 있는 주간에. 에. 적어 있죠. 그래서. 어. 겨네들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은. 평평하게 가다가. 1월 달에. 진짜 크러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잘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구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확인하실ortun. isf용하십시오. 좋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